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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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줄었다가 고려 때 3년, 조선시대 1년, 1년간 처가살이 하니까 거기서 많이 납니다. 그 양동마을의 전설처럼 큰 인물이 하나 난다고 그랬는데 회재생이 거기서 낳아버려서 거기는 손시 말이거든요. 밀양손시. 밀양손시들 아주 낙담을 하고요. 우리 망했다. 우리 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회재생이. 철학의 출발. 제가 이걸 써놨는데요. 세월은 물과 같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내 나이를 헤아려 보니 은 서른 살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 공자처럼 학문에 자립하지 못해 중인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생각하니 밤이 다하도록 잠들 수가 없다. 종이 산사에서 울린다. 아마 제야의 종처럼 섯달 그무에 종을 치나 봅니다. 철에서. 신년을 알리는 소리다. 천도는 이미 변했고 때와 사물도 또한 변한다. 나는 하늘을 본받아 덕을 새롭게 하고 구석을 씻어서 제거하며 성인의 법을 한결같이 준수하여 경솔함을 바로잡고 나태함을 경계하여 남이 하나의 노력을 하면 나는 백의 노력을 하여 오래도록 힘써서 참된 본질을 쌓아 성인의 영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다. 지금부터 40, 50이 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이를 이룰 것이다. 50에 이르려도 도를 듣지 못한다면 그만이다. 가히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30살이 되니까 하룻밤 자면 30살이 됩니다. 29살 때 하룻밤 자면 30살이 된다. 30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자는 30살에 자립했다고 돼 있습니다. 학문에 자립하고 얘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나는 어떠냐? 아닌 것 같거든요. 회재 선생의 목표는 공자처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왜 공자처럼 돼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절에 가면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그러거든요. 부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절에 가면요. 부처님처럼 되고 싶을까요? 거지 중에 산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여행도 변변히 다닌 적도 없고 그냥 얻어먹어야 되고 평생. 그런데 왜 부처님처럼 되라고 할까요? 깨우치고 경지에 보다는 왜 깨우쳐야 될까요? 안 깨우치면 어떤데요? 깨우쳐야 될 이유가 왜 돼야 될지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너무 고통이 커서 그렇습니다. 괴로워서요. 번뇌망상이 너무 많고 제일 제일 큰지는 않을지 몰라도 엄청난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죠. 늙어갈수록 어차피 피할 수 없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이런 것을 실감하면 뼈저리 아주 몸서리치게 절망이 됩니다. 잠깐 사이 잠깐 지나니까 잠깐 사이에 불구덩 요새는 거기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끔찍한 몸서리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먼 훗날이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견디는 건데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실감이 되면 굉장히 인생이 처절을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깨침으로서 해탈이 됐는데 주자학은 그런 불교의 해탈의 경지를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을 배우는 배재 선생도 자기도 도통해야 되겠다. 이거죠. 인생의 이런 기본적인 고통 이거 벗어나야겠다. 그런데 내일 서른 살인데 내가 공자처럼 안 된 것 같다. 이거 확 그냥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러다가 40에 불혹이 되겠고 50에 지천명이 되겠냐. 그러면 어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불쌍한 중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 너무나 험한 데 그런 절실한 고통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중요하냐 하면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중이에요. 요새 오늘날 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대학교 왜 가느냐 그 가야 인생에 경쟁력이 있잖아요. 안 가는 것보다 훨씬 취직하기 좋고 또 대학원은 왜 가냐 대학원을 왜 가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학위 받으러 가는 거죠. 학위 왜 받는데요. 교수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한 경우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느냐 나 이거 관심 없다. 그런데 왜 하냐 인생이 이래서는 행복한 인생일 수가 없다. 너무나 불행하다. 내가 억만장자가 돼도 고관대작을 다 대통령까지 내가 된다 하더라도 잠시 지난 뒤에 한 줌의 재로 끝날 인생인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숙명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엄청난 불행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문을 택했다 내가 공자는 해결한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럼 나도 공자처럼 되자 회제 이현적 생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번호의 경우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나요 초점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기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위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불행을 해결하려고 불행을 해결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겠다 이런 목적을 하고 나면 내가 논문을 왜 써야 되는데요 행복을 위해서 써나요 아니죠 왜 그러면 왜 논문을 써야 될까요 교수대위에서 쓰는 거죠 교수대려면 지도교수의 학설과 학설을 비판하면 논문 통과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논문을 누구한테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죠 지도교수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거죠 그리고 논문을 쓰고 난 뒤에도 비딱한 소리하고 지도교수한테 항의하고 이러면 교수는 못된다고요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지도교수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경우는 위인입니다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자는 위기지약 위인지약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위인지약 하면 안되죠 위기지약을 해야 됩니다 위인지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수들하고 교수 아닌 제야 사람들하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제일 치열한 데가 역사학계입니다 제야사학하고 강단사학 다른 데도 조금은 있습니다 갈등이요 철학계도 조금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 같은 유학 이쪽에는요 제야에 한문학자들이 있다고요 그럼 한문학자들은 교수들을 비꼬기도 합니다 물리도 안 난 것들이 뭐 이런다고요 그럼 또 교수들은 노문도 하나 잘 못 쓰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 이런 데는 별로 없다고요 갈등이 그런데 유독 역사학계는 심한데 왜 그러냐면 1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학문의 목적이에요 역사학계는 깨닫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뭐 득도를 해야지 공자처럼 되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왜 하냐 학위 받아서 교수되려고 그럼 이제 교수가 되려면 지도교수 비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지도교수를 보니까 우리 태도가 이병도 박사인데 그 당시에 보면 독립운동 하느라고 응성하던 시대에 일본에 가서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논문 쓰거나 학문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실정적이고 다른 사람은 뭐 그런 거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굉장히 응성하니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이게 학문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짜임새가 있는 건데 그분이 지도교수다 감히 독보적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고 최고입니다 그 제자가 된 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이론들이 다 긍정이 된다고요 납득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을 가지고 모든 걸 봅니다 사람이 그 빨간 색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인다고요 좀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 지가 삐딱한 줄 모르고 있으면요 다 삐딱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론에 갇혀서 그것만 계속 추정하다 보면 그것과 다른 이론은 다 이상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제하사학자라는 사람들이 학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십호사 뭐 이런 데서 뭐 줄줄줄 깨가지고 보니까 강단사학자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학문적으로 뭐 치밀하니 이건 차치하고 저 한사군이 뭐 평양에 있었다 이러고 그런데 이 그 저 한문 자료를 보면 다 저기 만주에 있었고 요령성에 있었고 이런 게 다 나타나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버렸죠 지금은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일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그걸 못 벗어난 이유가 목표가 이거니까 교수되어야 되니까 열심히 그 속에서 그 연구를 하고 그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이 엉터리는 또 아니지만 엉터리 같지도 않고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최고의 이론으로 그게 이제 완전히 그게 몰입이 되어버리죠 그게 갇혀버리죠 그런데다가 교수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교수되면 끝이야 도달했으니까 됐잖아요 화문 공부 안 합니다 왜 안 해 안 해도 묶어서 하는데 뭐 합니까 그렇죠 다급해야 하죠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제아인 사람은 화문을 엄청나게 아니까 온갖 자료를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뭐 고조선도 틀렸고 고조선은 부정합니다 당분은 없었다 그거는 신화일 뿐이다 왜 그렇게 됐냐 치밀하게 논정을 하기 시작하는 일본학자한테 가서 단련을 받았어 그런데 제아학자들은 좀 논리적으로 논문 쓰는 것도 허술하고 논리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털을 가지고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1번의 방식으로 학문을 하면 역사학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이 문학은 다 거기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주작을 한다 그러면 주작을 갇히죠 왜냐 내 선배가 선생이 다 주작학자잖아요 내가 절에 왔다 갔다 하면 난 잘립니다 그거 그 문화에서 내가 절에 왜 갑니까 내가 좀 이런 불행을 극복하려고 이거는 내한테 아예 없는데 뭐 대부분 다 그렇죠 요새 야 그 생사 고락을 해서 벗어나 보겠다 좀 미친 소리 한다 아니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 누구나 다 죽지 이게 요새의 판단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실이다 근데 뭐 안 죽는 연구를 한다 좀 미친 사람이잖아 이런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학문에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친 소리죠 그래서 그 학교 학문의 장에서 뭐 예수의 영생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쫓겨나는 겁니다 뭐 불교의 해탈론 그거 안 되고요 기독교 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공자 이야기도 안 되고 이랬습니다 왜 다 비과학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딱 학문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이게 참된 인간되는 학문인데 오늘날은 참된 인간되는 학문은 없다 이렇게 학문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부 다 이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스승의 학문 틀에 갇혀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단군을 부정했는데 단군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요 요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군은 인정해야 되겠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요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러는데 최근에 이제 까지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환당고기는 계속 부정을 합니다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죠 지금 그런데 오늘날 사학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공통의 문제점인데요 위인지약을 위인지약을 하느냐 위인지약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딱 이걸 보는 순간 아 이현적 선생은 위인지약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인지약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환히 압니다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자리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겠구나 하더라도 한정한데 외직 이런 거 하면서 학문을 계속 하겠구나 대충 그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남하고 싸우고 그런 것도 안 하겠구나 그런 틀 그런 방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 꼭 주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뭐든지 쫓아갑니다 목적이 주자학이 목적이 아니고 진리가 목적이니까 그런데 주자학을 해서 내가 출세해야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자학자다 그럼 주자학을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일 선생한테 잘 보일 그런 짓만 하지 무슨 자기의 뭐 이런 학문적 갈증 이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요 출발점 학문의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전에 한겨레신문에 조현기자라고 있는데 상당히 뛰어난 기자인데요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길의 한 한 면이 다 나왔는데 그분이 K정신 이래가지고 K컬처가 아니고 K정신 한국정신이 뭐냐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시리즈로 인터뷰해가지고 이렇게 실고 있는데 그게 젊은 사람이 그거를 비판하는 글을 이만큼 실었더라고요 조현 기자한테 연락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세 사람이 그걸 했는데 다 비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물론 비판을 했고 그런데 환당국의 이야기가 거기 있으니까 세상이 다 하는 가짜를 갖다가 그걸 인용하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글을 왜 실을까요 그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살펴본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실었다고 그래야 그 학계의 선배 선생 지도교수한테 점수를 따줘 그러면 아직은 교수짜리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기회가 오는 거죠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왜 하느냐 1번은 말이죠 오늘은 학위 교수지 옛날은 뭐냐 입신 출세입니다 과거시험 봐서 관직을 하고 출세하고 영의전까지 가고 이 목적으로 하니까요 그 학문을 한다 그러면 제일 목적은 과거시험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목적은 입신 출세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철학적인 고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이 아닌 거죠 인간되기 위한 인격을 둬야 안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1번의 방식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하고 2번의 방식으로 학문하는 사람하고 정권을 잡으면 누가 잡을 것 같습니까 1번하고 2번 중에 1번이 잡죠 그래서 나를 망치는 겁니다 2번이 잡았으면 괜찮은데요 그래서 2번으로 철저하게 가는 사람이 회제선생 퇴계선생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1번이냐 2번이냐 이거를 자세히 보려면 철학의 출발에서 이런 대목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건 2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쭉 풀립니다 왜 주자를 좋아했을까 주자가 바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을 한 사람이고 해탈을 했다는 해탈하는 철학이 들어있으니까 아 주자가 좋다 그래서 이제 회제라고 했는데요 음물을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음물을 파는데 샘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홉 귀를 판들 이로움이 없다 아무리 많이 파도 물 안 나오면 헌일이죠 항문은 아무리 많이 해도 득도 하지 못하면 헌일이죠 1번은 아닙니다 과거시험 되면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다 교수되는 순간요 나는 이제 인생의 목적에 도달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까요 누려야 되잖아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나요 누리려면 이제 학생 상대로 갑질하는 거죠 그게 누리는 겁니다 딱 꼭 결정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니 철학과 철학과 교수인데 철학이 없네 이제 학생들이 들어보면요 2번이 출발점이 아니면 철학이 없죠 그럼 그 1호는 뭐냐 머리로 외우고 있습니다 1다 1은 2다 이런 식으로 이발기발 이것도 다 외워놓고 그건 하나의 공식적으로 해놨죠 그런데 거기에 제자가 왜 있냐 왜 있냐고요 제자가 엄청 따분할텐데 요거 되기 위해서 제자가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요거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학생한테도 너 요렇게 해야 교수될 수 있어 요런 소리를 수시로 한다고요 학생들 줄 쓰자 그런데 2번을 가지고 하다가 교수된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애매한 소리나 하고 이러니까 이 선생님한테 있어봐요 교수되기는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기웃거리다가 가기도 하고 잘 안 오고 이러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꽤 많이 학생들이 가는데요 끝에 가서 도망간 사람도 꽤 있습니다 어떨 때 도망갔냐 내가 여기서 교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도망가죠 그런 경우가 딱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학문의 이론은 그대로 외웁니다 요 사람들이 하는 그럼 학문이 재미냐 학문은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다들 그러는 겁니다 왜 학문에는 원래 재미없는 거야 교수 되려니까 해야지 뭐 그렇게 하니까 또 다들 또 납득을 한다고요 그 그룹에서는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시대 학자들도 이렇게 보시면 그분의 처음에 목적이 뭔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학문의 내용 같은 거 몇 마디 안 읽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거는 학문을 아무리 해도 시험 이런 건 관계없고 득도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무리 아홉기를 파도 물이 안 나오면 헛일이다 학문을 하면서 성인이 될 것을 희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학문을 안 해도 성인 안 되면 헛일이지 뭐 근데 그 1번으로 하는 학자들은요 성인 된다 그러면 미쳤냐 이런 그럽니다 무슨 학문을 해가지고 무슨 성인이냐 너 2000년 전에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목적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2번의 방법으로 학문을 하면 목적은 반드시 성인입니다 왜 그게 해탈인데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이 안 되면 이거는 이거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다 왜냐 사람은 원래 다 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 진리의 진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이 도고 자연이 인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이 신입니다 그러면 그 도에 도에서 보면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요 짐성이 도에서 가까울까요 사람이 가까울까요 예? 자연에 가까운 게 진리에 가까운 거거든요 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 짐성이 가까울까요 사람이 가까울까요 짐성이 가깝죠 사람이 짐성 따라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짐성은 성폭행도 안 하고요 자연해소는 안 하고요 인간이 없어서면 지구가 이렇게 안 되죠 짐성이 훨씬 진리에 가깝다고요 자연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신한 것 같아요 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잖아요 저기 뭔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거기에 막 쓰나미가 올라와가지고요 몇십만이 죽었어요 동물은 안 죽었습니다 동물은요 한 마을 사람 몽땅 살았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그 동네 코끼리들이 다 언덕 위로 다 올라간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죽은 거죠 왜 짐성이 더 자연에 가까우냐 덜 타락한 겁니다 사람이나 짐성이나 원래 출발지가 자연이라고요 자연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능력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탈해가지고 멀리 이탈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거 공자처럼 되는 거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된다 왜? 내 원래 모습이니까 내한테 없는 걸 하려면 그거는 보장할 수 없지만 내가 원래 여기서 왔고 지금도 이 모습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쪽으로 돌아가면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런데 난 못 가 어떻게 어떻게 성인이 돼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데 남이 안 무시할까요? 내가 나를 무시하면 그 다음에 남도 나를 무시한다 이건 맹자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포자기하는 거다 그만둘 수 없어 열심히 노력했고 안회는 학문을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어서 열심히 노력했고 정참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듯 학문의 길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죽은 뒤에나 마칠 거다 나도 그 정도로 학문하겠다 성인도 나와 다를 것이 없다 노력하기만 하면 성인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 이건 학문의 목적입니다 이 회재성의 이 글을 읽으면 우리도 여기 문화재단에 와가지고 소일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뭘 해야 되나요 목적지에 도달해야죠 그렇죠 목적지 목적지에 도달하시려면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대개는 아이고 내 나이에 이제 와서 성인이 되겠냐 그건 겸손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겸손하신 게 아닙니다 그 대신 늦었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게 아니고 이제 집에 가서도 계속 구도자가 되어야 되죠 구도자 생활을 바꾸지 않고는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랬죠 남이 하나를 하면 난 백배를 하고 남이 열을 하면 난 천배하겠다 이런 각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에이 그렇게는 안돼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무시 자기 포기가 되는데요 회제의 선생의 이기소를 한번 보시면 천인구간의 전제가 회제에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인구간 천은요 자연이 천인데요 자연 자연이 고향이죠 우리가 원래 있던 모습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고향을 등지고 이제 타향이 나온 겁니다 이 나온 것 중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 있고 고향 가까이에 나온 사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개 고향에서 멀리 안 나왔다고요 고향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 멀리 안 나오냐 고향이 좋으니까 고향이 본래 있었던 자연상태인데요 한국은 자연이 좋습니다 한국 사람은 자연에 가면 요새는 음격에서 안 그러는데요 산에 갔다 그러면 퍼지고 앉아가지고 술 먹고 거기서 또 좀 있다가 보면 노래하고 좀 있다가 보면 춤추고 이럽니다 고향에 온 즐거움이 거기서 폭발하는 거죠 꽃이 피면 꽃구경 간다고 요새가 카메라로 찍고 그러는데 꽃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뛰놀죠 내가 자연이 돼버렸다 자연을 찾아가가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 원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꽃을 볼 필요 없죠 폭포 관폭도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 폭포를 보는 그림이죠 폭포가 이런데 그 그림 보면 폭포를 안 보고 있다고요 등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관폭인데 왜 폭포를 안 보지 폭포에 도달하고 나면 자기가 폭포되어버렸습니다 폭포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폭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자연이라고 자연은 하늘이죠 무한히 크고 무한히 무겁죠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이 폭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벼운데요 등 돌아서서 앉아있는 사람은 무한히 중후한 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모습이 되어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자연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매력 때문에 멀리 못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천인무관이라고 천이 자연인데요 자연과 사람이 무관이라 사이가 없다 바로 여기가 여기 자연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돈 좀 있고 산에 기웃기웃하고요 자연인이다 그 프로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건이 여건만 되면 나도 저런 데 가서 살고 싶어 이런 향수가 이런 향수가 많은 거죠 일본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물가에 가서 살지 돈 있고 이러면요 산으로 잘 안 갑니다 왜 일본은 산을 좋아하고 그런 게 없을까 산에 가면요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제가 있던 학교 스쿠바 뒤에 산에 갔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올라갔으면 한국 한국 학생들 데리고 근데 그 산에서 천둥 번개가 좀 치고 이러다가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냥 내려간다고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라해지는 거예요 당신 정신이 있어 이거야 왜 죽는다 그런데 내려가면요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죽었대요 산에서 내려가다가 번개 치고 천둥 치고 기상 변화가 오면 악화가 되면요 막 죽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폭풍이 막 1년에 30개 40개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무서운 자연이지 가까이 하고 싶은 자연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멀리 가야죠 자연에서 멀리 가버립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렇게 자연에 안기면 그런 과학적인 물질과학 발전이 안 된다고요 그냥 자연화하는 거지 근데 멀리 갈수록 자연과 떨어진 상태에서 인공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은 이 자연 여기 하늘인데요 하늘과 붙어있다 천인무관입니다 여기 기본입니다 천인무관 제가 엎드려 생각한데 하늘과 사람에게 하나의 니가 관통하고 있으니 상하무관입니다 하늘은 위에 있고 사람은 아래에 있지만 그 간격이 없습니다 상하무관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 속에 속을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하늘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로 그려버렸죠 아버지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아버지 속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하늘의 본성인 천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처음에는 착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합니다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롭겠습니까 이게 성인과 내가 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하고 성인은 같은 종류다 이거지 이러면요 한국적인 이런 정서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고 볼까요 악하다고 볼까요 착하다고 보죠 한국에서는 성선설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성악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선설이 아니고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성선성악이라는 게 한국 사람은 형하고 동생이 싸우면 형을 야단치잖아요 이거는 성선설입니다 왜냐 동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건 착하고 형은 많이 타락했으니까 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나쁜 놈이지 힘 가지고 동생을 때리니까요 성악설이 되면 동생이 나쁜 거예요 왜냐 태어날 때는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크면서 교육을 받아서 착해진다고요 형은 좀 착해지는데 이게 아직 못 돼가지고 형한테 형을 괴롭혀야죠 동생을 야단치야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삶의 방식이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는 천사지 그런데 그 일본 애들은 애는 악위라고 하죠 악위 굶주린 귀신 일본 말로 각기라는데 각기 각기 그럽니다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성인하고 같은 종류다 중국의 성의학에서 중시한 리는 지극히 높고 묘한 우주 만물의 본질이지만 회전은 그 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리는 지극히 가깝고 지극히 확실하다 여기 있는데 뭐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잖아 이 리가 비록 지극히 높고 지극히 묘하지만 그 실체가 깃들어 있는 곳에서 보면 그 실체가 깃들어 있는 곳이 어딘가요 내 마음속이죠 지극히 가깝고 지극히 확실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 시골에 가서요 한국 사람한테 목사님이 설교하면 박수를 칩니다 일본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요 대학 나온 박사들이 죽어 앉아 있어도 바로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이 뭐죠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느님이 뭐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거죠 야 이 천벌 받을 놈아 이러면 그거 내가 벌받을라 이러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천벌 받을 이런 말이 없어요 왜 하늘은 없는데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 회제 보면 하늘의 위치가 지극히 먼 것 같아도 너무 가깝다 왜 내 마음속에 여기 있지 않냐 너무 가깝다 너무 확실하다 들여다보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있으니까요 시골 할머니도 다 마음속에 하늘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되지 이런게 있다고요 자기가 하늘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이 나를 가만 안 둘거야 그리고 사람한테도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절대적인 요소가 우리한테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되지 이런건데요 그래서 아무리 안해도 그건 안해야되 이런게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는 그거 없습니다 극악한 일도 해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대저 도는 다만 사람의 앞에 놓여있는 일을 따릅니다 도가 어디 멀리 가서 찾지 마라 요 앞에 요 도가 있잖아 사람의 일을 떠나서 도를 구하면 공허한 데를 밟지 않을 수 없으니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 도 찾으러 다니면 그거는 허망하다 사람한테 다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멀리 찾아다닐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도를 구한다고 명상한다고 히말라야 산 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 뭐 멀리까지 갑니까 그렇죠 우리 유학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학문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일을 떠나서 도를 구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게 아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무백성을 낳았으니 모든 것에는 각각의 본질이 있다 라고 했다 시경에도 있지 않냐 모든 것은 하늘에 낳은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늘 마음이 다 있다 모든 것이란 사람의 일이고 본질이란 모든 것이란 사람의 일이고 회제가 말하는데요 본질이란 뭐냐 하늘의 마음이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면서 모든 것과 역행하여 홀로 설 수 없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면서요 하늘과 땅과 하나가 돼서 사는 거지 역행할 수는 없다 어찌 아래에서부터 배워 실제 힘쓰는 것에 우선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의 도를 배우려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사람 사는 요게 있다 그래서 유학의 이게 큰 장점이요 가정을 떠나지 않고 사람 사는 가장 눈앞에서 딱 집착 압축되어 있는 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진리를 찾습니다 그 중룡에 군자 지도 조단호 부부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한다 부부가 가정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대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싸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부인이 순종형이고 싸울 일이 없다 그건 행복은 할지 몰라도 득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부인은 말만 하면 잔소리고 시시건건 시비고 이러면 이제 반성을 해야죠 내가 왜 요 모양이 됐지 왜 부인한테 맨날 잔소리 듣지 내가 부처님 되면 이런 잔소리는 안 들을 수도 또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인의 잔소리에서 깨달음이 온다고요 아 내가 부처님 되야지 내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잖아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득도할 각오를 하게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도구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부부사이에 그 부인한테 존경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존경받으면 그건 득도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거기서 도닥으면 된다고요 득도를 딴 데 가서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자고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사이에서 하는 거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성천 선생님 계시잖아요 저기 유달용 선생님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뵈니까 한 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독교도 하고 서양철학도 하고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동양학이 동양철학이 좋은 것 같아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학이 이게 좋아 보이는 거죠 왜? 가정 안에서 득도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박성배 교수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한국학이 아주 대부인데 그분도 저한테 국제전화까지 해가지고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중강년을 하면서 오늘 대중강년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겠어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유학의 진리로 사는 게 좋겠다 그만하셨다 평생을 불교하신 분인데 왜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랬더니 가정을 떠나서 진리를 구한다는 게 별로 허황된 것 같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서 진리를 구하자 그러면 가정이 뭐로 바뀝니까 가정이 교회로 해야죠 도닫는 장소니까 그래서 가정을 교회당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요 가정이 굉장히 기해지죠 거기서 내 모든 걸 이루자 이렇게 되니까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성선을 정신을 공허하여 허당한 곳으로 치달리기만 하여 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하늘의 마음은 사람의 일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 일거수 일투독이 다 하늘에 그게 마음이 다 붙어있는 거다 사람의 일이 극진해서 눈과 발이 함께 천리에 관통하는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내 마음에 있는 하늘 마음이 나타나 혼연하게 온전해져서 일거수 일투독이 만가지로 바뀌어도 좌우로 모두 하늘의 본질이 드러나니 실제로 나를 위한 쓰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일거수 일투독에 그게 하늘의 마음이 묻어있다는 걸 깊이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파악하고 깨우쳐서 그 하늘의 마음을 터득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 일거수 일투독이 하느님의 움직임처럼 된다는 거죠 마음이 하늘이면 그 몸은 하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걸리느냐 하면 주자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 고향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유럽인 일본인 다 그런 경우인데 그럼 여기서는 고향이 어디죠? 이러면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조거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고향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일본인 일본인 천국이 너무 멀어서 그런지 극락이 너무 멀어서 그런지 지명에 극락이라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극락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극락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요 다들 답하더라고 여기요?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건데 하여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지명이라도 이렇게 써놓는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맘이 뭐야? 당신 속 당신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그 하늘맘 보이잖아 거기 들어있잖아 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맘을 회복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늘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주자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하늘맘을 회복해야 내가 하늘처럼 되고 하늘맘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뭐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걸 알아야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하늘맘을 붙잡으면 자꾸 그걸 확대시켜서 내 마음에 채우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고 그것이 영생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민거리가 되죠 그러면 하늘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모든 사람 모든 동식물 모든 물체는 하늘의 모습이고 하늘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늘에 만들었으니까 하늘의 요소가 여기 들어있다고요 그래야 말이 되죠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들어있다면 이 하늘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그것이 격물입니다 다른 것에 가보자 격 물 물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에 격은 간다는 거예요 다가가자 다른 것에 다가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자 또 다른 것에 가서 또 조사를 해보자 공통점이 있나 없나 공통점이 있나 없나 개구리를 조사해보니까 밤새 개구리이더라 그 원인이 이유가 뭐냐 연애하는 거더라 그걸 하나하나는 알았습니다 이치를 뻐꾸기가 밤새 뻐꾸 뻐꾸 그런다 그 이치가 뭐냐 이유가 뭐냐 또 그 연애하는 거다 매미가 종일 매매매만 봐 이유가 뭐냐 연애하는 거다 계속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라는 거죠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하늘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100가지를 조사했더니 100가지가 다 연애하더라 그런데 101가지도 연애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또 조사해야죠 그러면 만가지를 조사했더니 다 연애하더라 그럼 만 한 번째는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답할 수 없죠 확인할 수 없잖아요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을 알기는 영영 없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졌죠 주자가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찾아보자 그랬더니 공통점이 확실히 있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그런지 알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공을 떨어뜨리면요 반발해서 튀어오르는데 얼마만큼 튀어오르냐 3분의 2 튀어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3분의 2 튀어오르겠죠 이 공은 언제까지 튀어오를까요 언제까지 영원히 튀어오릅니다 왜 이게 1미터면 1미터의 3분의 2 3분의 2 계속 곱하기에도 영원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튀어오르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여기 튀어오르고 여기 튀어오르고 이제 안 튀어올라 멈추는 때가 온다고요 실제로는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로하고는 다릅니다 또 뭐 자전거를 타는데 하루 연습하면 10m 탈 수 있게 된다 그럼 열흘 연습하면 100m잖아요 100일 연습하면 1000m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까지 연습해야 종일 탈 수 있냐 한없이 연습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틀 3일 하다가 어느 순간 종일 탈 수 있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걸 이렇게 조사해가다가 열 번 열다섯 번 열다섯 동물이 다 연애를 하네 어느 순간 확신이 옵니다 모두가 다 그래 이거는 신념이라고 확신이라고 그 순간이 바로 계속 뛰다가 멈추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어느 순간 영원히 탈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그거를 주자는 화련관통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하나로 깨어진다 다 통해버리더라 그래서 연애하는 것은 하늘맘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연애해야겠죠 그렇게 하늘맘을 터득해서 내가 하늘맘을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연구를 하면 화련관통 어느 순간 해가지고 연애하는 건 하늘마음처럼 하는데 다른 건 또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걸 또 조사를 해야죠 또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연애 왜 하느냐 봤더니 새끼 낳더라 또 저기 연애 왜 하느냐 보니까 또 새끼 낳더라 또 한 백번 스무 번 백번 이렇게 조사하다가 맞아 모든 존재는 새끼를 낳는구나 공통점이구나 그거는 하느님 마음이 맞아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애 낳아야 되겠죠 하늘마음이니까요 근데 요새는 애 안 낳는 이유가 뭐냐 욕심이 그걸 틀어막습니다 애 낳으면 손해인데 뭐 이러면 이제 안 낳는데 그거는 하늘마음이 차면 욕심은 없어지거든요 조건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는 하늘마음처럼 되는데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마음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연애한다 애 낳는다 이런 게 하늘마음이 됐는데 나머지는 하늘마음 아니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어느 순간 여기까지 오면 확 해서 전부 다 똑같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또 활용관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늘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확 이렇게 돼가지고요 전부 다 하늘마음이 되는 순간이 온다 이것이 주자의 격물설인데 이런 내용은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경천하가 대학에 나와 있는데요 대학에 격물치지 이런 게 8개의 8조목이 제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그 앞에 나온 걸 경이라고 합니다 경 뒤에 나온 건 전인데 전이라는 거는 8조목 삼각령 8조목을 해설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격물치지에는 해설이 없어요 그냥 제목만 치지제 격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격물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설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자가 고심 끝에 내용이 유실됐나 보다 내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은 함부로 채워 넣을 수 없으니까 경 따로 쓰고 그 옆에다가 조금 낮은 글씨로 내가 채웠다 그러고 보충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망장이라고 합니다 보망장 보충한 망 없어진 거 망실된 거를 보충한 장이다 보망장 이걸 또 격물보전 이렇게도 말합니다 격물에 대한 전인데 격물보전 저는 이제 격물에 대한 해설인데 그 해설이 없어가지고 격물에 대해서 보완한 해설이다 이래서 격물보전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건 뭐 아까도 핸드폰 차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보망장 이러니까 원문이 그래서 이것이 주자 이기론의 꽃 중에 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해제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한번 읽어보죠 이른바 치지재 격물 지혜를 이룬다 지혜를 이룬다는 게 뭐냐 하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혜를 이룬다는 게 하늘의 마음을 이루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지를 이룬다는 건데 하늘의 마음을 아는 상태를 이룬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물에 있다 다른 물체에 다가가서 연구하는 데 있다 연구하면 알게 된다 은 그 무엇을 말하느냐 욕치 오지지 나의 지혜를 이루려고 하면 이루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에 다가가서 다른 것에 다가가서 거기에 있는 이를 궁구하는 데 있다 제가 뭐 새면 새 개구리면 개구리 다른 데 가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무슨 이냐 무슨 하늘의 마음이냐 그거를 알면 된다 그거죠 대체로 사람 마음에 신령하면 사람 마음은 신통합니다 막불 유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 사람의 마음에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하 만물은 막불 유리 천하의 모든 만물은요 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 다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하늘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닙니다 오직 담에 대해서 사람이 유 미궁 그걸 궁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지 유부지냐 그 지혜가 다 하지 않음이 있다 뭐 뻐꾸기 개구리 이걸 다 이렇게 그게 다 거기에 리가 다 있는데 그걸 끝까지 추궁해보면 아 내가 알게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학에 처음 가르칠 때 반드시 학자를 화여금 학자한테 말이죠 뭘 하게 하느냐 학자한테 격물이 제일 먼저니까 격물을 하게 하는데 저 물어 천하 만물에 다가갔어 천하 만물을 살펴봐라 이거죠 다가가서 막불 인기 이지질이 이미 알고 있는 니치가 있다 사람은 이미 니치를 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미 만물에 대해서 살아가는 니치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욱 궁구해갑니다 자구 찾아보는 거죠 이구 지어 기거 그래서 그 끝까지 그건 끝입니다 그걸 끝까지 끝에 이르도록 구합니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데까지 이른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대학에서 그 끝까지 이르도록 구하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면 연구해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어 용역지구 힘쓰는 것이 오래되며 이러면 오래오래 힘쓰면 오늘 뻐꾸기 하나 연구하고 내일 우리 연구하고 이렇게 오래오래 힘쓰다가 보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아침에 화련이 확 이렇게 확 관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물의 표리정조 겉과 속 정밀한 것과 응성한 것 이런 이치 속과 모든 만물의 외형적인 이치 속에 있는 속뜻 또 정밀한 삶의 방식 대충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 이런 것 전체가 무불도 내한테 도달하지 않는 게 없어 그리고 척본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화련 관통하고 나면 잘 몰랐던 지렁이 저래서 저래 지렁이가 왜 저렇게 움직이나요 그 이유가 다 그거 살려고 하는데 저렇게 해야 살아 이런 식으로 다 보입니다 두더지는 왜 땅 속을 파야 돼 그래야 그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치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한의사들인데요 한의사 한의사는 제가 좀 용한한의사고 이렇게 산을 가보니까 이렇게 열매 같은 거 보니까 딱 보더니 이 열매는 시다 안 봐도 알더라고요 입에 넣어보니까 시더라고요 또 처음 보는 열매라도 저거는 쓰다 상당히 깨뚫는 겁니다 그런 생리 같은 거에 대해서요 저거는 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모양 또 색깔 등등을 통해서 그 맛에 그런 걸 다 관통을 한 거죠 그 분은요 오신지 전체 대용 내 마음의 전체 모습 내 마음의 전체 큰 작용 내 마음은 무한무한히 크고요 전체니까 거기에는 오만 작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못서 먹어서 그런데 경물 지지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전체의 큰 작용이 밝지 않음이 없다 마음이 환해서요 거울같이 돼가지고요 모든 걸 다 비춰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경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게 물격 경물이 아니고 물격이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이거는 주저하게 제일 중시되는 이론이 이기슬이고요 이기슬의 꽃이 이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내가 득도하려고 하니까 하늘처럼 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서 그거를 하늘 마음을 아는 화렴관통의 방법인데 회제가 보니까 외부에서 조사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딱 들여다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양심이 뭔지 알아? 한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양심이 보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양심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의리라는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인하고 성질 부리고 할 때는 양심도 없는 놈이 뭐 이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양심 없는 사람한테 양심도 없는 놈이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양심 있는 사람한테 양심 양심 불량하고 이러면 성질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다 알죠 뭐 자기 마음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자기 마음 들여다보면 되지 뭐 저 바깥에 나가서 뭐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이요 주작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거를 주자를 닮겠다고 하는 회재성이 지어버립니다 이거 필요 없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회재하고 퇴계성은 주자만 따라갔다 그런 평가를 하죠 특히 율곡 쪽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핵심을 지우는데 어떻게 주자만 따라간 겁니까 아니죠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가장 중요한 이거를 없애버렸는데 없애버린 대신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에 양심이 있는데 하늘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들여다보면 나오다가 자꾸 딴 데로 딴 길로 가는 게 보입니다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면 누가 누구한테 좋은 일이 있다 아우 그거 잘됐네 이러다가 그게 잘됐네 그러다가 지만 잘됐냐 이러면서 이제 딴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 또 배가 아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뭐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반 잘라서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주면 그 잘라서 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늘마음은 우리 하나니까 주는데 주다가 어제 지 혼자 먹었잖아 딱 이러면서 안 줘 이런다고요 그게 딱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아 내가 왜 하늘마음을 놓치는지 이유를 알았다 내가 요 하늘마음이 나오다가 내가 딴 계산을 한다 자꾸 자꾸 요런 이기적인 계산을 하다보는게 이게 자꾸 밖으로 흐트러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산을 안하고 붙돌고 늘어지자 처음에 주고 싶어 한 마음이 생겼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주자 우리들한테 저도 그런거 있거든요 이렇게 쟤는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쟤한테 뭐 하려고 뭐 이런것도 있고요 뭐 경조사 이런데도 그렇고요 뭐 이런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런게 딱 이제 고를 때마다 이게 아 나한테도 그런게 이기적인 계산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 하지 말자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래가지고 지는 내한테 어땠다는 등 이런 생각 하지 말자 그 상황에 어 그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고른 것이 이제 그 뭐냐 그런 것이 경입니다 경 내 본래 하늘마음이 비뚤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이기적인 생각이 꿈틀까 하거든요 그거를 붙잡아버리는 거죠 그때 이기적인 생각이 안 일어나게 그걸 뭐 남명생은 뭐 칼을 들고 다니는데 실제로 이 칼을 차고 다니던 그때 꿈틀하면 그 놈을 그냥 칼로 잘라버렸는데 실제로 자르지는 않죠 마음으로 칼을 차고 다니면서요 아 요 놈이 또 이기적인 그게 욕심덩어리거든요 이기적인 욕심이 머리를 이렇게 내고 있네 잘라라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이거를 경공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경공부 그러니까 이런 이기론을 지워버린 대신에 경공부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수양철학은 경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그걸 밀고 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론은 그 국리인데요 경물치지는 국리라고 하죠 국리 그래서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국리가 있고 거경이 있다 주자에는 경공부가 있고 경물치지가 있는데 이걸 지워버렸으니까 한국철학은 거경 하나로 압축이 되어버립니다 거경 하나로 그러니까 거경에 더 몰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거기다가 무게가 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건 태계한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법이나 이 기본은 회제 태계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회제가 태계가 회제를 굉장히 좋아하고 회제도 태계가 싫지 않고 이래서요 도산서원 태계를 모신 서원이 도산서원이고 회제를 모신 서원이 옥산서원인데요 그 두 서원끼리는 굉장히 친합니다 후대도 계속 한국이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경중심의 수양철학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사상 이것도 조금 써놨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정치사상은 뭐냐 공부가 완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하늘 마음을 가지도록 나서는 것이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하늘 마음이 완벽하게 다져지기 전에는 나서면 안 되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 회제가 그래서 끝까지 자기완성이 타인완성의 출발이기 때문에 자기완성의 모든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정치는 굉장히 소홀해지는데 1번을 목적으로 공부한 사람은요 마음이 항상 정치에 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이게 시험에 나올까 과거 될까 과거 되면 내가 무슨 부서에 가야 출세하지 뭐 이런 연구 여기에 있는데 이번에 치중하는 학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자동적으로 정치는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완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또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게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사상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회제생은 요정도로 끝나고요 좀 쉬었다가 퇴계선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휴식한 뒤에 뵙겠습니다